취미도 dragged้пол 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준비되셨어요? 오케이 위에 위에 서下次 다음에 손 такой 손님 잡으세요 개었습니까 정말로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?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시작합니다! 화이팅! 강호동씨까지 타서 무게는 배가 됐습니다. 준비! 시작! 준비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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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입니다! 움직여! 트럭이 움직이고 있어요! 트럭이 움직이고 있어요! 박수! 트럭이 움직이고 있어요! 박수! 성공! 웨이웨이 성공했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박수로서 성공을 축하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! 혹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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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불가능하시겠지만! 네! 어느 근자 스타킹! 엠씨 패널 전체가 다 타고 한번 도전해 볼 의향이 있는지! 그 입 닫으세요! 닫으세요! 봐봐! 해보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진짜로요! 그림 나오겠다! 자!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! 전원 싹쓸이! 감독님까지! 감독님까지! 오! 오! 잠시만요! 오늘 전원 타고 통역 훈도 타시고요! 그리고 우리 감독님 탓! 오세요! 그냥 다 타는 거에요 다! 이분도 무거우세요! 예! 우리 담당 프로듀서! 그리고! 앞쪽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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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! 최대한! 앞쪽으로! 1.5톤 트럭에! 성인 남녀 17명이 탐사하는데요! 그야말로 웨이웨이가 우리 스타킹! 네! 전체 가족을 다 싣고! 장력으로 컴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! 제 앞에는 바로 담당 PD님이 계시고요! 제가 이렇게! 일자로 붙어야돼요! 최대한 붙어야돼요! 최대한 붙어야됩니다! 네 붙어요! 성공을 기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! 신청 여러분들도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가자! 2.13 스타트! 2.13! 가자! 다 같이! 2! 화이팅! 1! 감독님이 빌어주고 있어! 자!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스타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제발 성공을 기원합니다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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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돼! 제발! 진짜! 간다 간다! 진짜! 간다 간다! 진짜! 간다 간다! 와 움직이다, 움직이다, 움직이다. 대박, 대박, 움직였어. 여러분, 힘없이 도전한 모습을 알았겠습니까? 아무도 도전하는 분야에 자신의 안개에 도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에게 큰 박수가 필요하구나. 둘이 합쳐 무려 86kg이라 감량한 기적의 다이어트 두 분께서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는데요.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. 지긋지긋한 뱃살이여 카라. 비만의 굴레에 갇힌 그 남자. 몸무게 130kg. 살 떨리는 비만과의 전쟁.